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고 온도듀입니다. 드디어 컨트리밍 앨범 컴화로 돌아갑니다. 빌리치라는 곡인데 여기가 제일 센터치인 것 같고요. 포인트 안무는 이렇게 고깅을 하는 안무가 있어요.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검정색입니다. 불 속에서 눈을 뜬 적은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새로운 촬영이어서 즐겁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블랙펑크는 망상이 좀 많고요. 솔로는 진짜 제 모습입니다. 블랙펑크입니다. 블랙펑크는 인유의 AI 멤버들 잘 지내죠? 우리의 속도는 우리 천천히 함께 오래오래 걸어가자라는 내용이고요. 저희의 아주 사랑스럽고 럽홀리한 목소리가 담겨있는 곡입니다. 파란 목소리가 담겨있는 곡입니다. 멤버들의 4단계 잊지링 잠시만요 화사가 뭐지? 아무 때나 좋아해요 이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라는 멜로디 널 본 적 없는 You're my song 안녕, 내 이름은 사연아 여러분, 태양의 노래 많이 많이 부러와주세요 활동을 하다 보면 항상 텐션이 높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엔피가 아니까 라는 생각이 아무것도 듭니다 저희 군비는요 정말 귀엽게 생겼고요 텐션도 엄청 높아서 강아지의 엔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너무 애교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타이틀곡 글리치부터 써보고 우리 속도까지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브가 더쇼의 첫 방송을 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러브다이브로 돌아왔는데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정말요 저희 러브다이브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본인의 사랑에 빠진 듯한 소녀를 보여주는 거울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포인트 안무인데요 같이 해볼까요? 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영이 원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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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 중에서는 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떤 Jill이 엔딩 컨셉이 아니요 자 첫번째 이런 그런 October 오늘결을 해봅시다 enfim 이번 엔딩 컨셉은 이제 다이브 분들한테 사랑을 쏘는 컨셉입니다 저희가 또 엔딩을 이렇게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배달을 하려고 이렇게 사랑해요 맞아요 이렇게 하트 언니는 근데 아까 전 오늘은 예쁨이에요 잘생김이에요? 오늘은 살짝 잘생깁니다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귀여워 네 머리가 너무 귀여워요 스스로 귀엽다고 하는 건 참 그렇긴 하는데 오늘 전 귀여운 식으로 표정도 하고 해버렸어요 해버렸어? 해버렸어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신기하죠? 엔딩도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하고 난 첫 번째로 더 귀여웠어 그 놀라는 거 놀라는 거? 뭐지? 까먹었어요 그때 너무 집근적으로 했어요 요즘은 크럼블? 크럼블? 어 크럼블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브 멤버들 다 빤순이잖아요 전 아닌데요 아니야? 발음이 잘못됐나? 아니 아니 너무 귀여웠어요 아니 아니 너무 귀여웠어요 나랑 만두 먹으러 갈래? 만두 먹으러 갈래? 만두 이거 아니야? 어 나랑 만두 먹으러 갈래? 머리가 좀 잘 보여야 되잖아 하나 둘 셋 체크 가을 언니 머리 해주세요 이렇게 가을.. 가을 머리 해주세요 가을 머리 해주세요 시작 언니 미니? 하하하하 한상 놀라 항상 놀라 저 오늘 안 놀랐어요 오늘 안 놀랐어요? 네 저 이제 늙고 있다고 해요 오늘 안 놀란 거 같은데 아쉽다 좋아요 귀여운데 지금 머리 색 다 예쁘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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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 원영이는 나 생각났죠? 뭐요? 체리 오 체리 체리 좋아해요 언니는 키위 키위 나도 뭔가 키위 키위 같아요 뭐 했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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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자두 블루베리 블루베리 자두 유진 언니 아 유진 언니도 약간 블루베리인데 그러니까 유진 언니가 블루베리야 어 자두 블루베리 그리고 이소는 사과 오렌지 오렌지 사과 오렌지 사과 맞아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할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에그 이소 도움보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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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언니가 제가 꽃받침 포즈를 꼭 해줘야 돼서 이것도 이렇게 꽃을 흘러나가고 아, 딜고 이렇게 이렇게 딜고 꽃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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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스다, 러브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고추도 꽃받침도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더 소출세인 제1권은 아임스 축하합니다 먼저 이렇게 지금의 아이브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스타쉽 식구분들 특히 우리 아이브 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다이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브가 더슛초이스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 아이브가 1위가 된다면 어떤 공약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볼에 하트를 그리고 올라가면 어쩔까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위를 하게 된다면 볼에 하트를 그리고 러브다의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볼 하트 그릴 거예요 이 노래 달광을 여기까지 라고 너희가 오늘 이렇게 도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첫방이었는데 1위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비뻤어요 다이브 고마워요 다음주도 화이팅! 화이팅! 디케이지가 추천해드리는 드라마 OST는 테일 선배님의 스타일라잇입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할 OST는 태연 선배님의 그대라는 시입니다 다 같이 하고 올까요? 네 저희 퍼플키스가 추천하는 드라마 OST는요 아일로망스 선배님의 사랑인가봐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인가봐도 사랑인가봐 사랑인가봐 네 저 은비가 추천하는 드라마 OST 플레이리스트는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장범준 선배님께서 부른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집 근처에서